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맛집 오현진 팀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1강을 하고 오늘 이제 2강인데 지난주에는 좀 심리강이었어요. 못 보신 분들은 또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지만 또 최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강의가 길어지는 것은 제가 2부나 3부로 좀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나눠지는 강의인데요. 2강 이동평균선 상입니다. 왜 상일까? 다음에 한강 두강 정도가 더 있다는 거죠.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압축을 해도 다 줄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강의는 다음주에도 이어질 거니까 오늘 강의와 같이 시청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동평균선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단순하죠? 아무나 아는 거 아니야? 물론 아시는 분도 많죠. 하지만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단순히 골든크로스 매수, 정배열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 골든크로스가 좋은지, 왜 정배열이 좋은지 그 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모두 다 원리가 중요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을 해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정의뿐만 아니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리가 무엇인지,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원리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볼게요. 이건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간단히만 보시면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이 주가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이 이동평균선입니다.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많이 쓰입니다. 정의입니다. 이거는 검색창에만 찾아보셔도 되니까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간단히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이동평균선 활용,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먼저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부터 볼게요. 주가의 이동평균을 구하는 이유는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뭐죠? 평균 단가를 추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의 전부예요. 전부. 왜 본다고요?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추측하기 위해서요. 왜 추측을 할까요? 평균 단가에 따라서 심리가 엄청나게 오락가락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렇다면 이동평균선은 결국 무슨 분석이에요? 심리 분석입니다. 대부분의 기술적인 분석은 심리 분석이에요. 주식을 내가 매수했을 때 매수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심리가 굉장히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보는 겁니다. 활용법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고요. 주식을 보유 중인 사람이 수익 중일 때와 손실 중일 때의 투자 심리가 다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동평균선을 보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원리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리를 알고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에게 반가운 차트가 주식맞축광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동평균선과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자, 이 종목이 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차트와 이동평균선만 보시면 됩니다. 네, 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시니까요. 자, 볼게요. 지금 캔들 차트가 있죠? 캔들 차트는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빨간선이 있습니다. 빨간선이 이동평균선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이동평균선이고요. 자, 빨간선 밑에 주가의 위치가 있을 때와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 뭐가 더 좋은 거라고 하죠, 보통? 위에 있을 때, 그죠?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어야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 밑에 있으면 저항이 좀 많다.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이동평균선을 뚫고 주가가 올라오면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 이게 이론입니다. 근데 원리는 설명이 안 돼 있죠? 원리는 뭐다? 평균 단가를 돌파하는 가격. 그게 중요하죠. 자, 빨간색 선은 뭐죠?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 말은 최근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빨간선 밑에 주가가 있다는 것은 최근 20일간 매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물려있다는 거고요. 빨간선 위에 주가가 있다는 것은 최근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는 주가의 위치와 대부분 수익을 보고 있는 주가의 위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후자가 좋습니다. 왜? 자, 손실이 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10%입니다. 어때요?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한 달 뒤에 본전까지 올라왔어요. 보통 투자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예시를 드려볼게요. 내가 천만 원의 주식을 샀습니다. 어떤 주식을? 근데 그 종목이 9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다시 천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자, 첫 번째 매도한다. 두 번째 보유한다. 세 번째 추가 매수한다. 세 번째를 하실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고요. 두 번째를 하는 경우는 소수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첫 번째 매도합니다. 왜? 샀는데 떨어졌다가 올라오니까 아, 이거 본전 찾았다. 다행이다 하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매물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죠? 이동평균선이 걸리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동평균선을 부딪히고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평균 단가에서 손실을 받다가 올라와서 본전을 찾을 때 일단 매도를 하니까. 그럼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천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서 천백만 원이 됐습니다. 어때요? 기분 좋죠? 기분 좋습니다. 천만 원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이때 매도한다, 보유한다, 추매한다. 매도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같이 이제 따라오셔야 돼요. 천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천백만 원이 됐어요. 10% 수익이죠. 이때 팔았으면 좋겠는데 못 팔고 천만 원이 다시 됐다 이거예요. 본전이 됐죠. 그럼 그때 에이 버려. 물론 매도하실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10%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니까 아쉽잖아요. 본전에서 매도 안 하고 보유하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지지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위에서는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동평균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밑에 주가가 있을 때와 위에 주가가 있을 때 투자 심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죠. 자 다음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이제 빨간선 밑으로 내려와서 쭉 떨어졌다가 반등했지만 20일 이평균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왜 사람들이 본전이나 본전 근처에 왔을 때 매도를 해버리니까 손실받던 사람들이 자기 평균 매수 단가로 오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면 특히 단기 투자자라면 이동평균선 밑에 주가가 있을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죠. 반대로는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 매매를 하는 것이 좋죠. 이런 차이를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기술적 분석의 기초이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 강의입니다. 저의 지난 강의 혹은 저의 모든 강의를 보고 싶으신 분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오세요. 채널 추가를 통해서 저의 모든 강의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 해놓으시면 저의 풀강의 영상들 모두 담겨 있습니다. 채널 뭔지 몰라요.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이 프로그램 이름이죠. 주식 맛집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게 링크 문자로 답장 갑니다. 링크 누르시면 채널 추가 해놓으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하는 즉시 저의 많은 강의 영상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어요. 기관 외국인의 지지 않는 개인 투자가 되시기를 개인 투자자가 되시기를 제가 항상 응원 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배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배열. 이동평균선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론인데요.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중장기 이동평균선 순으로 차례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60일이평선 위에 20일이평선이 있고 20일이평선 위에 5일이평선이 있죠. 주가는 아마 그 위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심리가 좋아요. 왜죠? 아까 제 이론을 100% 이해하셨다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60일이평선은 뭐죠? 61전 매수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 21선은 최근 20일 매수사람들의 평균 단가 5일은 마찬가지. 그러면 밑에 설명 써있는 대로 주식을 오래 보유한 사람들의 수익이 크고 매몰대가 없습니다. 오래 보유하면 오래 보유할수록 수익이 크고요. 최근에 매수한 사람도 손실이에요? 아니죠. 5일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을 거니까 5일 전에 매수했든 20일 전에 매수했든 60일 전에 매수했든 다 수익입니다. 오래전에 매수한 사람은 더 큰 수익이고 이렇게 됐을 때 매몰대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만 매수라도 주가가 올라가 버리고요. 하락하려는 유인이 별로 없죠. 물론 이제 차익실험 매물이나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적어도 상단 저항이 없고 하단에 지지가 있기 때문에 왜 지지가 되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천만 원을 샀다가 천백만 원이 됐는데 천만 원으로 다시 떨어지면 웬만하면 매도 안 합니다.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는 또 수급이 들어오니까 반등한다는 거죠. 이래서 정배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배열은 장기 2평선이 밑에 있고 단기 2평선이 위에 있고 그 위에 주가가 있는 상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매물이 없어서 조금만 사도 주가가 올라가는 상태. 이게 뭐라고요? 정배열이죠. 주식 초보자분들은 정배열일 때 매수를 하시면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사례를 한번 볼게요.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차트와 2평선만 보시면 돼요. 맨 밑에 61 2평선입니다. 가운데 빨간색 21 2평선. 위에 검은색 5 2 2평선. 그 위에 주가. 딱 봐도 지금 이 주식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익이겠죠? 그죠?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조금만 사도 팍팍 주가가 올라가고 차익실은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적어도 매물 데가 없기 때문에 주가의 투자 심리는 아주 좋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정배열을 잘 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가야죠. 가지고 가야 됩니다. 데드크로스나 2평선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 그 부분은 이따가 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반대 내용을 보겠습니다. 역배열. 정배열의 반대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역순으로 나열된 상태입니다. 맨 위에 61 2평선이 있고요. 그 밑에 21 2평선. 그 밑에 5 1 2평선이 있고. 주가는 더 밑에 있겠죠. 자 그럼 설명에 써드렸듯이 어떻죠? 주식을 오래 보유한 사람들의 손실이 크고 매물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는 5 1 2평선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조금 올라가라 치면 5일 전에 매수한 사람들이 본전 차였잖아요. 본전에서 매도합니다. 그럼 주가가 하방 합력을 받죠. 갠신이 5일 2평선을 뚫고 20일 2평선까지 갔으면 20일 전에 매수한 사람들이 평균 단가죠. 때립니다. 또 떨어지죠.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치고 가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근데 이걸 또 역이용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치고 올라가면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역배열은 주식을 오래 보유한 사람이 손실이 크고 최근에 보유한 사람도 손실이에요. 손실이 크진 않겠지만. 그래서 투자 심리가 아주 안 좋죠. 내가 주식 초보자다 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역배열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역배열일 때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주가가 좀 싸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주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유명 투자자는 역배열에서 사서 장기 보유해서 끌고 나가겠지만 내가 굉장히 장기 보유 투자자가 아니고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웬만하면 역배열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제가 원리를 다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이 평선 위에서 사야 된다. 밑에서 팔아야 된다. 정배열이 좋다. 역배열이 좋다. 이론으로만 알고 계시면은 이게 왜 그런지를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면 금방 까먹고 응용도 못합니다. 항상 원리를 아셔야 돼요. 제가 원리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또 지난 강의, 또 강의 반복해서 보시고 또 저의 풀 강의도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전 차트로 볼까요? 아까랑 반대죠? 맨 위에 61이 평선, 중간에 빨간선, 21선, 밑에 검은선, 5일선, 5일선 밑에 뭐예요? 주가. 딱 봐도 2주씩 보유하고 있으면 웬만하면 손실이겠네.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98% 이상은 손실일 것 같죠? 그렇죠. 네. 일거래일 전에 밑고리에서 샀으면 수익이긴 하겠는데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요. 조금만 주가가 올라가라 치면 네. 매물이 쫙쫙 쏟아진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초보자분들은 역배열에서 매수하시는 것은 네. 지양하시는 것이 좋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동평균선의 교차입니다. 자. 정배열에서 매수하고 역배열에서 매도하는 것은 어. 알겠다. 근데 이 이동평균선이 영원한 게 아니죠.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도 바뀝니다. 그게 뭐다? 이동평균선의 교차입니다. 첫 번째 개념을 볼게요. 골든크로스.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것. 주가 상승의 신호로 해석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리의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역배열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입니다. 근데 그게 정배열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뭐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5일이 평선 뚫어내고 60일이 평선도 뚫어내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물을 소화하고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투자심리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물을 뚫었다는 건 뭐예요? 그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뚫고 올라갈 때 투자심리는 바뀝니다. 어? 지금부터는 이 종목이 좀 다르게 움직이겠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따가 차트로도 볼 거고요. 데드크로스는 뭐죠? 반대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건 하락하는 것입니다. 주가의 하락신호로 해석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배열이 투자심리가 좋은 상태 오래 보유한 사람들의 수익이 크고 최근에 매수한 사람은 수익이 그거보단 작지만 어쨌든 수익인 상태 그게 바로 정배열.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면 5일 2평선도 깨뜨리고 내려가고 20일 2평선도 깨뜨리고 내려가고 60일 2평선도 깨뜨리고 내려가죠. 좋았던 투자심리가 다 망가져버립니다. 그때부터 투자심리가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데드크로스는 매도신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순히 골든크로스는 매수신호, 데드크로스는 매도신호. 그런데 Y, 외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억에도 오래 안 남고 응용할 수도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동평균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 투자심리입니다. 투자심리를 빼면 이동평균선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투자심리고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은 투자심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 기계가 매매하는 시대가 오면 이런 방법들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물론 시스템 트레이닝이 있지만 대부분의 매매는 개인 투자자가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직도 먹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 강의예요. 다음 강의까지 이어지는 조금 불량이 있는 강의입니다. 또 저의 지난 강의라든지 풀버전 강의 모두 다 보고 싶어요. 더 많은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어요. 채널에서 저의 풀강의 모두 다 보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모르겠으면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샵 3772로 프로그램 이름, 주식 맛집 보내시면 제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가실 거예요. 문자로 받고 누르시면 제 강의 모두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하시고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로 갈까요? 골든크로스 뭐라고 했죠? 반복해서 설명드렸죠? 주가가 그냥 계속 올라가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옆 배열에서 정 배열로 바뀝니다. 주가 보시면은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60일 이평선 밑에 20일 이평선 밑에 5일 이평선 밑에 주가였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어때요? 주가가 5일 이평선도 뚫고 20일도 뚫고 궁극적으로 60일도 뚫었습니다. 그럼 이게 완벽한 골든크로스가 되죠. 여기서는 뭐가 된다고요?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왜? 대답하실 수 있겠죠?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으니까요.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동평균선을 같이 끌어당기는데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또 잘 아셔야 돼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역 배열에서 정 배열로 바뀔 때는 매물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이 나오는 매물보다 매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매물이 많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목을 사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건 뭐죠? 그 종목이 올라갈 거야 라는 믿음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투자 심리의 호전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골든크로스만 매수 이게 아니고 아 골든크로스가 되면 매물을 소화하고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에 있구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나중에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아 이것은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강의를 할 때 심리적인 부분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말씀해 주시는 사람들은 이제 별로 없어요. 이런 원리를 알고 가시면 나중에 평생 나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매매 기법이든 원리를 알고 가는 것 엄청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차트예요. 아까 전에 차트를 보시면 이제 골든크로스가 났죠?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60일 2평선까지 쫙 뚫어냈으니까 고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면 매수 타점이 된다는 거예요. 매수 이후에는 어때요? 정배열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쫙 올라가죠.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매수 타점이 됩니다. 단순히 기술적 분석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저 동그라미 친 부분보다 더 먼저 사면 더 수익인데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될지 알고 삽니까? 모르고 사죠. 예측하고 대응해서 사는 겁니다. 이 전에는 주가 투자 심리가 개선이 안 됐던 위치예요. 결과론 쪽으로 거기서 샀으면 수익이 더 크겠지만 거기서 사는 것은 위험하죠. 주가가 이렇게 돌아설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식은 미리 사는 게 아니고요. 확인하고 사시는 겁니다. 항상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시는 겁니다. 반등을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무조건 싸게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주식은 타이밍을 사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것은 장기 투자자분들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분들을 제외하고요. 조금 짧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기술적 분석, 이동평균선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차트 볼까요? 네, 똑같습니다. 주가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죠? 이동평균선. 5일도 뚫고, 20일도 뚫고, 60일도 뚫고 쫙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모든 입평선 위에 주가가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5일, 60일, 20일 이걸 꼭 봐야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대중적으로 이런 입평선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5일 입평선 보면 안 되나요? 네,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5일, 20일, 60일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 나는 61일 입평선을 하니까 더 좋은데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응용이에요. 응용. 원리를 아시면 응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 위치에서 매수를 하면 동그라미로 표시는 위치죠? 주가가 쫙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때요? 골든크로스에서 매수한다라는 거죠. 검은선이 5일선, 파란선이 61선, 빨간선이 21선이라고 할 때 검은선이 쫙쫙 치고 올라오면서 21선까지 쫙 뚫어내면 그때부터는 매수. 왜 매수? 네, 수자 심리의 호전이니까. 이동평균선은 뭐다? 심리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심리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써놨죠? 단기 입평선이 중장기 입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오늘 제가 예로 들었을 때는 5일이 평선이 20일과 60일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정배열 혹은 골든크로스 매수, 역배열 그리고 데드크로스 매도. 이 법칙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시장에서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듣고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직접 매매를 활용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동평균선 강의였는데 끝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분량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지금까지의 모든 강의, 풀버전 강의 보고 싶다. 채널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로 계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풀강의 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보내주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 있게 문자로 링크 가니까요. QR코드나 문자 통해서 추가하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동평균선 다음 강의로 찾아옵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